자 출발 맹공격 반란군에 대한 공격에 합류하십시오 어우 난리났네 확실히 음 잠시만요 음 오래 걸리네 됐어 왜 안돼 됐다 쏘리 쏘리 저 지금 여기요 서브캐 몇 개 건너뛰었어요 서브 안 터졌다고? 아 하려고 키셨는데 안 됐었어요? 아 뭐야 여기는 전투지역이 아니네 아직 바로 전투하는 줄 알았더니 아 저는 서버 터짐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치 내 덕분에 이기는거야 항상 감사하십시오 와아아아아아 오우씨 뭐야 노르망디야? 서브 전선이야? 서브 전선이야? 월드레벨 낮추고 빨리 깨는게 이득이라고? 오케이 알겠습니다 영심하겠습니다 영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 실드 빠르라뇨 아 실드 아파 맞기네 사실 실드 있으니까 근데 내 캐릭터는 애초에 실드가 없으면 캐릭터 밸런스가 똥이 돼요 왜냐면 근접 안하면 피해복을 못하거든 그래서 무조건 들러붙어야 돼 그니까 갑자기 죽었어 얘가 나는 저러다가 최종보스로 나오겠지 무슨 생각을 했는데 죽었어 얘는 어디까지 가냐 너 도망가냐 이번엔 또 누가 죽을까 궁금해 아 돌겠네 진짜 아니 아니 원래 텔레포트인데 아니 텔레포트라기보다 시간 약행인데 지금 시간 약행을 쓸 시간이 없다 아 아 이거 완전 그거네 진짜 진짜 그냥 2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이네 이거 그러면 좀 생각을 잘해야겠는데 애들이 좀 들어오기를 바라야겠어 난 너무 정신없어 너무 정신없어 아 아 또 못썼어 써야되는데 써야되는데 아 중매 뭐야 아군이야? 뭐야 아군이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준비 좀 그만 써. 됐어 뚫었어 일단. 너냐? 아니 뭐함. 와 돌았나봐요. 너무 온다. 잠깐만. 형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야야야 이거는 이거는 예상 밖이야. 기다려봐. 그래. 기다려. 아매 어? 야 두마리 오는데 대빵? 에픽이다 에픽이다 아아 돌았나봐 진짜 뭐야 다 대빵이야? 급이? 아니 아아 안되겠다 뭐야 아니 여기 아직 남아있었어요? 형 왜 아직 다른 데 안갔어? 아이씨 아니 대빵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아군 다 어디갔는데 야 변종이 함께한다는데 변종이 다 처치해줄거야가 아니잖아 지금 얘들아 하아 피없어 뭐야 아이 왠지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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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러시 가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떤거요? 아 진짜? 근데 나는 나는 왜 나는 왜 나만 아 야 뭐야 에픽인데 이거밖에 차이가 안나? 변종이 아니라 변태야? 그런거 같아 아 그거 안쓴다고 써볼까? 뒤틀린 탄원? 아니야 별로야 아 아 여기가 헬인데 그 고지 점령이 대장이 한 세네마리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사람이 이거 다른데는 되게 잘 써먹어요 아 여기선 별론가 아 여기선 별론가? 죽어라 거기서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이 그 후에 그 후에 이게 근데 저 위로가면 또 나오잖아 일단 들어가 아 한 번에 저 위까지 달릴 수 있으면은 잡졸들 쓸면서 내려오면 편한데 달려 아 쓰나 와씨 그지같은거 뭐야 불 왜이래 뭔데 이불은 왜이렇게 아파 이거 괜히 가서 보스까지 깨운거 같은데 보스 세마리야 그것도 아이언 클레드 두마리에 소각자 한마리야 저기 끝에 있는가 저거 저거 저게 쓴한데 아 제로사거리야 야 잠깐만 그럼 무기를 바꾸면 되잖아 뭔데 이거 왜 한발 쏘고 당전이야 아 쉣 박격포 여기까지 왔어? 아 소각자가 내려왔구나 개꿀 차라리 이게 낫지 아 쉣 아 쉣 소각자 컷 소각자 컷 뭐야 한마리 더 있어 소각자 두마리야? 어째서 무째서 무째서 두마리나 계세요? 꺼져 다 잡은거 같은데 야 템은 못버리겠다 아이 야 시끄러워 네 그렇더라구요 아이 좀 얘부터 죽여 얘 죽이면 만사가 편해져 어 아 아 스나드결 실패 머리 안들어 좋아 다음 머리드로 머리드로 아 거기야? 항상 이러게 저런 뒷 존맞 이 네네네네네네네네 왜 이렇게 비꼬는거 같죠? 아니시겠지? 비꼬는거 아니겠죠? 으아 씨 아니 왜 다 뒤틀린 탄환인데 나오는게 자꾸 안 쓴다고 그거 아 늑으라면 근접 전용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 그것도 그러네 그것도 맞는 말이네 템레벨 높여놔야 더 좋은게 나오긴 하겠네 아 씨 발전이 없다고요? 월드 등급 7이면 발전 많이 한거 아닙니까?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문제잖아 지금 적당히 발전했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7이냐구요? 저 설산부터 7이었어요 미치는줄 알았어 설산에서 그래요? 아 힘들어 지금 아니 반란군 놈들 뵐거 아닌데? 뵐거 아닌데? 내가 이겼는데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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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콜이건 아니었어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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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가 장군이었대 장군의 손자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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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자연발화야? 조졌는데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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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뮤 몰룩이구나 쟤가 그건 그런거 같애 너도 입 안 벌리고 말하냐? 예 알아요 세스도 그랬어 근데 세스, 아냐 세스 입을 벌릴 땐 있었어 처음에 입 안 벌리고 말했는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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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버스전이야? 왜? 말을 해주든가 아 누가 봐도 버거야? 그래? 아 쉣 개 아픔 야 돌왔냐 이거? 어 전 텔레파시일거라 생각했어요 어 너무 아픈데? 뭐임 나 지금 피깎이고있음? 아니 그게 불이 타네 아니 그게 불에 타네 이거 어떻게 가야되냐 일단은 솔직히 시간 빌리기는 지금 필요가 없거든 어 맞아 이게 새로 배운거 아아.. 야 그럼 이게 더 센거 아니냐? 이게 더 센거 아니냐? 하하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것도 빼 이동기도 빼 이거 뭐야 아 시간 밀리기 어 둔화? 아니야 아 시간 밀리기 화염이잖아 잘 생각해 탄환이 아니야 하 아 이거 오히려 시간 밀리기가 낫겠다 왜? 나는 여기에 지금 방어력 증가가 달려있으니까 아 아 아파 아 아 돌았나봐 진짜 개 아파 아이고 아니 뭔데 방금 불방구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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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불 너무 싫어. 그니까. 그걸 안 맞아야 되는데. 펜슬. 펜슬. 아니 희생도 불기둥이야? 저 근접에서 적을 죽여야. 피가 회복되는 캐릭터에요. 그치. 아. 그래서 어제 잡았던 거미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었던게. 거미는 잡다보면 쪼를 소환하잖아. 나는 쪼를 불러줘야 돼. 도시가 쪼를 안 부르면 완전 최악체야. 이 모든... 지속력이야. 이 세상이... 떨어져있어. 일단 너는 아닌듯함. 일단 너는 아닌듯함. 저거 에이스 아니야? 에이스 필살기 아님? 염제? 뭐야? 네. 내 자신을 죽여. 저의 우산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palavras... 전세가ias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당신은 죽였다고 하셨다고.. 나도. 수신한 줄 알았다는 것을 말해주셨다. 그럼 당신을 말해보는 말이야. 당신의 공격이 styling이 나의 문제였다. 이 배한 침을 맞추고. 이 하늘은 도움이 될 것이다. 물론, 그 자식을 지켜봤는데, 네가 그 자식을 즐거웠을 때, 우리는 앞을 뒤로 돌아왔어요. 넌 분명히 너네도 안 될지 모르겠어. 여기가 여기가 좋은 삶이야. 싸움에 있는, 여성, 여성, 제자들, 너의 목소리들에 있는. 감사합니다. 할게 많아 아 버려졌어 내가 자신을 잘 챙겨야 할거야 이제 우리가 갈거야 야, 기다려! 젤라! 아... 그게... 그게 얘였구나 아니, 너와 같이 갈거야 아노멀리도 나도 죽었잖아 하지만 저는 그의 vision들은 항상... 내 삶의 vision들은... 내 생일이 하지만 한 명 한 명의 아름다운 이 세상 하지만 루시 그리스도 미래 항상 한 명이 있는 사람 한 명이 한 명이 안 보는데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당신이 무슨 일이든, 나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. 결국엔 우리 그 잎에 함께 있는 것 같아. 차나 다케우치? 일본인이야? 나 중국인인줄 알았는데? 자 그러면은 일단 밀린 써볼게